기등카드! 기등카드! 받았어! 어허! 오케! 어어... 뭘 해야 되지? 아... 가벼운 거 가벼운 거 예즈메의... 쇼어... 작업용 멘트... 하하..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렘은이의 렘은이의 렘은? 하하... 하하... 오케이! 거의 다 끝났어! 손잡기! 가, 임마! 꼬맹아, 가! 지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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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... 이게 지금...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, 지금... 달콤한 말 하기... 아, 혼자 가서 자전거 타! 가서... 오케이... 오, 지금 거의 끝났어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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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모 칭찬... 아, 미디쉬! 이제 1mm 어... 싱글인지 묻기 같이 사는데 싱글인지 왜 물어? 아... 아... 같이 대화 따윈 안 돼! 아이씨... 지금 유혹적인 상태일 때 빨리 해야돼... 아이씨... 하하하하... 호허... 어허... 달콤한 말... 으허... 우니버크 토르키뉴 됐나? 오 둘 다 올라갔어요 좋았어요 외설적인 질문 올라가나요? 이제 은근슬쩍 희롱 진짜 1mm 남았어요 베시 오늘? 고마워 빨간색 다 지웠다 인간 승리다 진짜 아 다 없어졌다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진짜 인간 승리다 와 이제 분홍색 올라간다 아 구름색 올라간다 좋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놓고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어 버프 사라질라 그래 하하하하 버프 사라질라 그래 키스 드디어 키스 키스가 떴어요 흠 손도 잡고 고백하고 이제 버프타임 필요없는거 같은데? 버프타임 필요없어요 어 버프타임 필요없어요 흠 이것까지만 딱 끝내자 3분의 1 정도 됐지? 힘들었다 진짜 아 좀 있으면 할머니 올 시간인데? 도망가야씨 됐어 나와 허기좀 떼우고 대화는 그만 애 상태가 왜 안좋아 집중하고 있는데? 어 상태 좋은데 지금? 행복하고 집중하고 있고 상태좋아 지금 저 뽀로로 보고 있어가지고 상태좋아 지금 저 뽀로로 보고 있어가지고 상태좋아 오케이 빨리 먹어 빨리 돈벌아야지 이번에 돈 벌면 50만원 넘길 수 있어 자 아빠 일하러 갔다올게 일하러 간다 설거지 그만하고 빨리 나와 설거지 그만하고 빨리 나와 설거지 그만하고 빨리 나와 가자 저장 야 저 관계를 회복하다니 세상에 여기였나 고트가 오피리어 빌라 오피리어 빌라 아니 혼자가 여기였나 고트가 오피리어 빌라 오피리어 빌라 아니 혼자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아요? 심지에서 사고싶은거 다 사고 근데 여기 별로 그렇게 비싸보이지 않은 집인데 어 아까 그 넨시 할머니 집이 더 좋아보이는데 나 아직 싱글입니다 어 아 용변 저기요 똥이 마려워서 그런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? 제가 똥이 마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아줌마인가 고트 고트모트 얘는 딸이지 고트 아줌마가 있을텐데 어디에 고트 알렉산더 아들 같고 아줌마가 어 아줌마가 어디 있을텐데 아줌마 어디 가셨나봐 고트 벨라 고트 벨라 이사람인데 고트 벨라 이사람인데 자고 있다고? 어 여기 있다 깨우기 빨리 가 2층에 아무도 없을 때 빨리 작업 시작해 지금 아직 유혹적인 상태야 책 따위는 그만 읽고 음 바로 유혹을 하면 안되지 친밀 부터 올려야되요 친밀 부터 빨리빨리 작업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 이 아줌마는 그냥 쭉쭉 올라가는데 별거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올라가는데 매우 자신만만함 흰 점점 근육도 과시하고 어차피 이것만 올리면 되니까 흠흠흠 이거 한 초록색은 절반 조금 안올려도 되요 어 이게 내 일이야 이게 심즈가 직장에 나가면 8시간동안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나는 이걸 일로 정했어 빨리빨리 진짜니까 이게 일하러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게임이 작업용 멘트 팍팍 날려 그냥 음 야 봐 로맨스는 아직 안돼 빨간색 뭐지? 화남? 이건 아니고 오 좋아 빨리빨리 대화해 책이 무슨 책이 지금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보라색도 올라갔단 말이야 관심사도 얘기해주고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오 버프 사라진다 버프 사라진다 버프 다 사라진다 샤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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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벅 고바브 비 모 의상도 칭찬해주고 됐어 이정도면 초록색 충분해 어 이정도면, 어? 남편 왔다 남편 왔는데? 남편 오니까 여기 앉죠 진심 어린 칭찬 칭찬만 계속해 좋아 버프 계속 생기고 이제 슬슬 로맨스 쪽으로 외모 칭찬 가장 가벼운거 그 다음에 작업용 멘트 가볼까? 가보자 남편 보이면 안돼 잘 올라가지? 어어어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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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러면 안돼 잠을 자야 되나보다 일단 대기 졸릴때 건드렸어 괜히 너 아이패드 또 훔칠라 그러지? 아하하 이거지 아이패드 또 훔칠라고 아하 흐흐흐흐 너도 자야될텐데 에너지가 바닥인데 오늘 가서 자 아 아 침대가 모질란다 이 대저택인데 침대가 모질라 침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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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빠졌었어쓰 커피 먹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탈진 상태가 지금 기절까지 남은 시간 두 시간 불났어 불났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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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잘꺼야 가서 여기도 침대 있구만 아이씨 올라가서 자지 빨리 올라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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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자 진짜 에너지는 진짜 조금 차 이렇게 좋은 침대인데 절반만 차도 되는데 절반만 차면 6시간 정도는 작업할 수 있어요 초록색만 되면 용변하고 허기 바로 떼우고 오케이 세 칸 나오자 세 칸 먼저 먹고 싸는 게 낫겠지? 그치? 됐어 됐어 빨리 빨리 용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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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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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완전 우리집이야 아이씨 아 책보지 말고 밥 먹으라고 냉장고를 뒤져 아 뭐 대화를 하고 있어 냉장고 어딨니? 어 간단한 간식 먹기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이거 너무 빨라서 지금 아무거나 1인분 빨리 요리해 빨리빨리 요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한 시간씩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됐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디 가셨지? 아주머니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뜨거운 샤워 뜨거운 샤워 잠깐만 이거 카사드가 딸이고 운동하러 가신 것 같은데? 그치? 일단 샤워를 하자 갔다 올 동안 뜨거운 샤워를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움직여 빨리 에너지가 벌써 노란색이야 아이씨 체력이 이거 아 젊은 놈이 이집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됐어 내려와 아줌마 오실 때 됐어요 아직 안 오셨는데 어 유혹적일 때 빨리 해야되는데 어 유혹적일 때 빨리 해야되는데 차라리 한숨 자자 그게 낫겠다 올 동안 쟤 내가 자고 있으니까 와 아빠가 쫓겨났어 이게 딸 침대인데 내가 딸 침대에서 자니까 딸이 아빠 아빠 엄마 침대 같다 아빠가 낮잠 자러 왔는데 쫓겨났어 저럴수가 그 동안 오는지 봐야돼 아니 아줌마 어디 가셨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냥 데이트를 부를까 샤워를 하고 데이트를 부르자 수정 아 또 노란색이야 전화로 아니 전화로 부르는건 안돼요 전화로 부르는건 안돼 진짜 멀리 가셨다는데 이건 데이트하기가 답이야 데이트하기가 이것들 다 자는데 누구지? 딸인가? 어 딸이고 데이트하다가 여자친구한테 걸릴수도 있지 그래서 나가면 안 돼 아 이 아줌마 진짜 함께 이동하기로 어 고트 고트벨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우리 집이 아 우리 집은 저쪽 여기잖아 멀어 멀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집 여기야 다른 마을이야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안 올 거야 딴 동네인데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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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도 있는데 고트 아줌마 어디 가셨지 나 지금 아직 유혹적인 상태야 저 아줌마인가 오스틴 스펜서 킴 아니고 티나노야 고맙다 원래 아줌마도 같이 와야 되는데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 벨라는 자고 있습니다 저게 저기 그새 나 공원 오는 동안 그새 집에 왔나봐 설마 딴 집이 있나 고트가 그렇진 않을텐데 그럴 리는 없어 빨리 들어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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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 빨리 해 작아 빨리 빨리 들어왔고 어디 계셔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아 참 진짜 손등에 바로 키스해 날려 가서 빨리 빨리 좋아좋았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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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 빨리 빨리 초고속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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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고속 진행해 초고속 첫 키스가 떴었는데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Sanji 열정적인 키스 씨가 직업이라고 신개념 직업 재미 Hot 했board 화장실 안 돼 아직 나 돈 버는 거 봐봐 27만 원 벌었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아줌마 고 움직이지 마 돈 사고 올게 빨리 손 씻어 빨리 손 씻어 아 안돼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남편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알아서 그렇게 되나요 알아서 식사 중인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이게 아니 이 아줌마가 이씨 과격하게 간다 과격하게 가겠어요 아줌마 됐어 아 남편이 화장실 안 걸렸어 다행이야 안 걸렸어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잠도 자고 어 나 생일이다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어나봐 빨리 그만해 깨워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고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고 오케이 자 아직 안 뜨는데 아직 안 떠 남편 앞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 이혼 조건이 아직 안 뜨지 아직 안 뜨지 아기는 안 되고 헤어지기는 하면 안 돼 헤어지기는 하면 안 돼 헤어지는 나랑 헤어지는 거야 더보기 이씨 일단 올라가서 남편 앞에서 불러야겠다 남편 화장실 화장실 앞으로 와 일단 함께 가기 스픰 저기 아저씨 아이 지금 자꾸 움직여 아... 아니 야비암에 아까 없던데? 야비암에... 없어 없어 쌀쌀 맞게 헤어지기는 나랑 헤어지는 거고 없어 아저씨 앞으로 가야 돼 거실에 있네? 아저씨 거실에 책 읽고 계시죠? 가자! 지금 이 기회다 됐어 어! 아저씨 비켜주시는데? 어... 오케이오케 애정행각을 하는거야 그럼 키라 앞에서 바로 그 다음에 키스 날리고 아저씨 빨리 화내요 아 나 여기 있다구요 아저씨 아니 이 아저씨가 눈이 없나? 아이씨 포옹하게 어 작아 산타야 고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맨스 아 배우자를 떠나도록 설득하기 떴어 어 펜더야 고맙다 드디어 떴어 키바 다르피 브랍나 구이비 파쑥 키나 파쑥 어 파쑥 파쑥 릭스 기운내게 하려고 애쓰기 기운내게 하려고 애쓰기 하하하 이게 왜있어 자 이제 알아서 헤어지나요? 이러면 아 아 아 아 어 설득은 했는데 여자가 행동을 안하네 아 어 클포 야 고맙다 아니 이미 이혼은 나는 지금 싱글인 상태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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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혼하기 오케이 빨리 가 빨리 가 지금이 찬스야 아저씨 울고 있나본데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이걸로 세 번째 여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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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결혼아이가 있지 오케이 어 어 프랑스 가르샤 어 어 치마 아 아 어 됐어 이제 이사가면 집은 우리 거야 어 됐어 어 어 잠깐만 그 여자하고 관계는 어떻지 거봐 다이나는 관계 좋잖아 아직 좋았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